2부에 겟이 야 임마 야 임마 이 얼마야 하지 말고 계신게야 얼마야 하지 말고 여기서 ㅇㄴ 뭘 거니까 죽어가라 이 개새X야 이 중간계산 의미 없다 한 30만원만 좀 부어 개새끼야 새우로 갚을테니까 10만원만 뭐 얼마일로 슈퍼채팅 2만9천원 큰 힘이 됩니다 참새찍찍 와이피 창혜이라고 아따 우리 창혜이가 파랑새 호연님 구독 감사합니다 창혜아 이거 봐도 되나? 네 봐도 됩니다 아 징역 선물 아니 창혜이 생일이 보 내가 우리 친구 생일인데 그래도 소주라도 사야 될까 아이가 10만원 소주가 호텔비 1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참새콜 콩 풀어줘야 될까 아이가 어? 나도 같이 부르라고 이 개새끼 센스있네 이거 아니 저는 아니 안단대 창혜아 다음에 올 때 형 술 한잔 살게 아니 참새형 내가 파트 받았거든요 어 이 개새끼야 되겠나 장구방울인데 개새끼야 자 이거 소주값 이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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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 저 뭐야 참새 코 푸는 거 갓 어? 요거 10만원은 자 보자 내일 목욕값 어? 요거 나도 코까지 풀어내자 어? 알았다 역시 YP다 아이고 개새끼 세계랑 고맙다 아 진짜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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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소주라도 살게 나중에 네 울지마라 울지마라 눈깔이 시바색이 또 글썽글썽하노 형님 안죽논다 네 족밥 아는 거 알죠 형 몇 년 봤노 오른념 봤어 오른념 봤어 오른념 봤제 형 족밥 아니다 자 꺼져 개새끼 천천히 됐어요 형님 항상 YP 다 알고 꺼져 인마 혀가 길다 40만원어치 이야기 다 해줬으니까 꺼져 빨리 전화 내일 카톡해라 형한테 카톡해라 형한테 카톡해라 우스요 카톡해라 매일보내 개새끼야 GNS 501 골뱅이 한 명일처럼 시발새끼야 형님 밝혀줘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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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장 보낼테니까 고맙다 앤이 어 아 YP 청애니 그래도 참 이게 순수인 게 나고 이거 맨날 페인들하고는 참나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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